요즘 유리하는 남자, 유리하는 남편이 되세요. 엄마, 아빠의 웃음에 가진 양념. 그리고 아들이 좋아하는 떡도 정성껏 다져놓고요. 이거 고기 좀 섞어야 돼. 이렇게. 누워도 할래? 아니. 후추. 나 괜찮아, 안 해도 돼. 만호도 했어. 괜찮아. 정성 들어갔어요. 떡갈비 오늘 연탄불에 굽나요? 역시 미국 남편이 고기 먹을 줄 알아요. 저분은 뭔가 좀 부족해요. 좀 다르지? 많이 다르지. 이 정도의 열기면 되겠다. 쉬어야죠. 이렇게 하면 진짜 오래 걸릴 것 같은데? 아이고. 미국 남편 정말 정성으로 떡갈비를 굽고 있습니다. 오늘 안에 될까요? 아이고, 아들은 기다리다 진짜 잠이 들어 버렸어요. 떡갈비 꿈 꾸면서요? 어휴. 떡갈비가 뭐라고 참. 대단합니다, 그래도. 배고파 죽겠는데 아침에. 자세하고 너 좀 재가야 해. 이야 불씨 살리기 열정이 대단합니다. 이야 드림 보길래 아빠들은 다 똑같네요. 네 정말 사랑과 정성으로 믿고 구운 떡갈비 진짜 맛있겠네요.